후속권, 중동, 청년에게 매력있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지역 현장 정치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실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제도 신설하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을 정책중심기구로 재편해내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정치 개발 역량 강화하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의 매연 확장하겠습니다. 후속권, 중동, 청년에게 매력있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지역 현장 정치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 원외 당협위원장 사무실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제도 신설하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을 정책중심기구로 재편해내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정치 개발 역량 강화하고 보수 정책 전문가들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실력있는 인재들이 우리 당을 활동 중임으로 대피 합당 objetivo 이번에는 체면 최고위원 후보를 날리게 constitutional 제가 오늘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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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문!